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호입니다. 자, 생명각 1 실전모의고사 시즌2가 나왔습니다. 정말 지금 굉장히 더워요. 8월 초인데요. 부지런히 또 준비를 해가지고 시즌2까지 나왔습니다. 자, 시즌1부터 쭉 따라왔던 친구들은 이 강의 컨셉 대부분 다 알 거야. 자, 보겠습니다. 선생님 모의고사 1년 연간 이런 식으로 투트랙으로 나옵니다. 단계별 모의고사 쭉 이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 주고 난 다음에 실전모의고사로 오는 게 좋아요. 이거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시즌1부터 해서 시즌4까지 실전모의고사 이 실전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있으면 20문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알겠지? 여기는 뭐 13문제, 16문제, 18문제, 이건 초론용 고난도 4문제만 있고 뭐 이런 식인데 얘는 풀모의고사라고 다 들어있는 거. 시즌1 다 끝났고 이렇게 쭉 됐고 자, 이것만 자세히 보면 실전모의고사 정규 20문제 다 들어가 있고 4개 시즌 총 24회.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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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회. 6회, 24. 알겠죠? 시즌1은 나왔는데 7월 달에 다 끝났어요. 6회 분량 상반기 점검 6모를 아주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다 반영을 했고 작년 수능 수준으로 목표를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지긴 했더라. 작년 수능보다 이게 좀 어렵긴 해. 자, 그다음에 시즌2 6회 여름 총정리 그리고 구모 아주 이제 이박해서 구모가 있잖아요. 그거 대비로 요거 한 건데 작년 수능 이상. 근데 지금 선생님이 만들다 보니까 시즌1이 조금 어려워서 시즌2가 시즌1보다 차이나기 어렵진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양의 좀 하라고. 그래서 적절한 난이도들이다. 아주 괜찮다. 문제는 참 좋아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요게 이제 요번에 나온 거고 그다음에 9월 달에 9월 모평 직후에 시즌3 구모를 따끈따끈하게 반영하고 수능 대비로 이게 가장 어려운 난이도가 될 거야. 요게 여러분들이 강한 훈련 하라고 그리고 10월 달에는 또 너무 어려움은 안 돼. 11월 수능 바로 코앞이니까 수능 예상 난이도로 요거보다 난이도를 조금 낮출 겁니다. 그렇게 쭉 준비되고 지금 요게 나온 거다. 자, 선생님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를 처음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주면 이런 구성으로 나왔고요. 4개 시즌 총 24회. 단계별 모의고사와 달리 수능과 동일한 수준의 훈련이 될 겁니다. 알겠죠? 단계별 모의고사, 예를 들어 1,6 모의고사 그러면 어려운 4문제를 다 빼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부담이 확 줄어요. 부담이 주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20문제가 다 있으면 내가 중간에 가다가 15번이 딱 봤는데 이게 어려운 건지 쉬운 건지 내가 넘겨서 마지막이 할지 아예 포기할지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고. 이 20문제 정규 실전 모의고사는. 그런데 1,6 모의고사는 최고란 데는 없으니까 안심하고 다 순서대로 풀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실제 수능과 똑같은 그런 수준과 문제 구성이니까 훈련 효과가 훨씬 더 커지고 어렵습니다. 실전 훈련으로 실력 점검 및 약점 보암 여실히 드러납니다. 내 실력과 나의 약점이 그런 걸 하라고 그랬고 문제는 철저히 평가한 기출 베이스입니다. 거기다가 EBS에 새로운 아이디어 좀 가미를 좀 했고요. 그리고 시즌별 회차별 난이도와 유형이 전부 다 달라서 아주 훈련하기 딱 좋습니다. 수능이 갑자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 좀 쉬울 수도 있고 새로운 유형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 다 대비가 된다 이거지. 모든 문제는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저와 우리 연구원들이 다 만들어냅니다. 시즌2 아까 말한 것처럼 두 번째 모의고사고 올해 9월 모평 대비 적정 난이도. 내 목표는 작년 순으로 보다 조금 어려운 거 알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다 반영했고 됐다. 교재는 8월 8일 날 입고가 될 겁니다. 해설 강의도 이때부터 쭉 1회부터 쭉 올라갈 거고 한 60분에서 70분 정도 6회 분량으로 가고 전부 다 지금처럼 스튜디오 촬영입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모의고사. 수능과 똑같은 환경에서 응시하세요. 30분 동안 모시고요. 여러분들이 시험지 따로 A4용지 준비해서 거기다 풀지 마시고 시험지 4페이지 안에 다 푸세요. 그리고 1분, 2분, 3분 이렇게 초과하는 것도 금지입니다. 그리고 OMR 카드에 다 쓰는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30분 이내에 푸세요. 알겠지? 엄숙한 분위기에서 그래야 실전 훈련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모의고사 짓고 곧바로 해설 강의 꼭 들으세요. 해설지가 있긴 한데 간략하게 써놨습니다. 해설 강의로 얻는 게 너무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알겠죠? 꼼꼼하고 체계적인 전문항 해설 강의 다 해줄 거고요. 그리고 문항별 정답률과 예상 등급 컷도 어느 정도 선생님이 학생들 거 받고 조정해서 다 올려줄 겁니다.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응시 후 복습 그리고 실전 노하우 습득하는 걸 해설 강의 이후에 한 번 더 해야 돼요. 틀린 문제, 어려웠던 문제 다시 한 번 풀고 오답노트 필요하면 제작하시고 자기가 빠졌던 개념, 잘못된 개념, 함정과 실수 이런 거 있었으면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자기만의 노하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냥 점수가 높네, 낮네, 이것만 한탄하거나 기뻐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나는 왜 자꾸 틀렸을까? 그냥 이렇게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하는 이 습관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내가 목표가 1등급인데, 2등급인데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전략적인 고민을 하시라고요. 그래야 모의고사 효과가 있는 겁니다. 효과가 출원용 문제 접근법 내가 직권을 어느 정도 쓸 것인지, 100% 논리적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문제 풀이 순서, 번호대로 갈 것인지, 최고란도 두 문제를 뺄 것인지 그런 거 고민을 해주시고 시간 분배, 몇 분, 몇 분, 몇 분 이런 거 다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24회분을 다 해서 면도날 같은 엄청난 실전 감각을 지녀야 수능에서 최고점이 나온다고요. 쭉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모의고사 분석 서비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8월 8일부터 나오는데 미리 부지런하게 푸는 멋진 친구들이 있어. 최고야. 자, 시즌2 요거 테스트 여러분들이 하시고 메가스터디 105페이지에 이거 정답 입력을 할 수 있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미리 본 친구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 이 친구들의 데이터 분석해서 정답률 등급 컷을 선생님이 조금 조정을 할 거야.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해설 강의 및 공지사항에 게시를 할 거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먹거리를 또 제공해 줄 겁니다. 알겠죠? 자, 스마트 코드. 봉투. 이거 뭐 다 해본 사람은 알 거야. QR코드 있는데 모의고사 채점 서비스.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이벤트. 그래서 요런 거 확인하시면 되고 또 해설 강의 빨리 보는 QR코드도 요게 있습니다. 자, 교재는 요렇게 돼 있어요. 시즌2 모의고사 6회 OMI 카드까지 되어 있고 정답 및 해설까지 간략하게 들어가 있고 시험지는 평가원과 거의 동일한 양식 근데 문제 퀄러티가 진짜 참 좋아. 내가 내 거 정말 칭찬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해설지도 간단하게 근데 해설 강의로 꼭 들으셔라 강조를 합니다. OMI 카드도 같이 6장 제공을 합니다. 자, 시즌2 강의 소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